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게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큰 심판 또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고 흰 보좌가 펼쳐지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한자 말을 쓰시던 분들이 이것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광경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상황이 열때라도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도 다시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 주님 우리한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한 백배, 천배 열심히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다고 하는 것,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믿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 전체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당신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근거에서만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행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힘써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할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에 의존하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받았던 그 칭의를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선언하심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선배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빛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현하며 살 수 있을까 하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함 가운데 서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범치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모든 착한 일, 선한 일, 그 선행들,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을 했던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의 신실한 성도들, 저들의 생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애썼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달이라도 깨끗이 못하고 별이라도 명랑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행위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지를 늘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주시기를 늘 원하면서 섰던 것이지만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그 어떤 것이 공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섰던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마지막 시간에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이 고백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후에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에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죽은 사람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모든 복락을 미리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옷 입고 있지 않겠죠? 하늘에 있는 그 존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변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있는 그대로 봐도 멸망하지 않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스러우신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던 성경의 두 사람, 바울과 요한과 같은 모습이 우리는 아닐 거예요. 바울이 승천하신 주님을 다메색 도산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져서 감히 올려다보지 못하고 그 강렬한 빛을 바라볼 수 없었고 나중에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밤모섬에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요한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했을 때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겠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명확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우리들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남에 대해서 죄송하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지만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최후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의롭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일은 우리 자신이 행한 그 어떤 선행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다. 그분의 온전하신 공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의 뜻을 이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도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근거가 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그 자리에 심판자가 변호사로 서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그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가르침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분들은 사도신경 그 자체를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들조차도 사도신경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이단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를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사용하여서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우리의 믿는 바가 정말 살아있는 것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신앙이 참신앙이라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세 가지를 가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보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존중하는 이유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참신앙이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말하는 의미가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상관이 있을 때에야 이것이 참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